아저씨. 놀아가면 안 있겠어. 그래서 오시니까 내 겠. 아니. 아저씨. 뭐하는 거야 지금. 옆에 있는 사람이 말려야 되는 건데 저거를. 저런 게 배가 많더라고 남영아. 내려야지.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. 어머님. 어머님 이거. 저렇게 좁은 공간에서 저렇게 위협적으로 나오면 정말 무섭게. 아니 현금으로 빌렸으면 현금으로 빌렸으면 현금으로 빌려야지 나중에 준다고 말이 되냐고요. 계좌이체하기로 한 거잖아요 지금. 아 현금 결제하기로 약속을 했고. 어 니가 먼저 때렸다? 예 여기 호텔인데 제가 대리기사인데 손님한테 맞았거든요 제가. 저거 봐 저거 봐. 나는 피해기면서 밀어. 뭐야 저거 봐. 자해군 결단이에요? 자해군 결단인데. 하지 말아 놔줘. 카메라 없잖아. 저거 봐 저거 봐. 와아. 야 놔. 야 놔. 아저씨. 대리하면 대리 신분이 맞겠죠. 그게 말자. 어? 대리 운전을. 신분은 무슨 얘기야. 역대급이네요 이것도. 아니 근데 저게 만약에 카메라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더 큼직해요 정말. 어떻게 뭐 때문에. 신나게 됐죠. 신나게 내가 요구만 게 내가. 이 사람 중에. 자기가 억울하다고 얘기하겠죠 저기서. 한 번 번 번 한 번 했습니까. 어떻게 돼. 머리 하시네. 머리로 그랬대. 아 정말. 아니 저거 있잖아 카메라 당긴 거 하면 얼마나 진짜. 머리가 아프고. 그 다음 차량은 부은 게. 여자분이 차에는 머리받고. 이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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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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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 잘 안 해줘요. 그러면 자기가 피의자니까요. 그때부터는요.